저기요 여기 문 고장난 거 아시죠? 한 번 닫히면 열기 어렵고 소리도 안 들리니까 아예 문이 안 닫히도록 조심하세요 네, 조심하겠습니다 식사했어요?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안 보이던데 첫날부터 너무 물이 마요 그러다 탈나요 오, 오, 오 오, 오 어딨어? 어르신도 자동이니? 받아카 드릴게요 무슨 일이에요, 아줌마? 뭐 할 말 남았어요? 뭐라고요? 회장님이 깨어나셔? 네, 방금 일어나셨어요. 고개도 움직이시고 저랑 눈도 마주치시고요. 알았어요. 내가 금방 갈 테니까 아줌마, 회장님 잘 지키고 있어요. 다른 사람들한테는 연락하지 말고요. 정말 일어난 거야? 엄마. 혜주야. 어디 가? 나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. 손녀린 말이야. 빨리 하루라도 내보낼 방법 찾아야지. 엄마, 지금 나가봐야 되는데 나중에 마저 들으면 안 될까? 엄마, 엄마! 뭐 한 일 있나?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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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